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치러집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공정과 신뢰가 담보된 선거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번 시간에는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달라지는 투개표 방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개표 분야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수건표 절차가 추가된다는 것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종전까지는 투표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심사 개수기를 통해서 육안으로 투표지 혼임 여부를 확인한 뒤 후보자별 득표 수호를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심사 개수기로 확인하기 전에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함도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을 보기 위해선 사전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구시군위원회의 업무 시간에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24시간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투표용지와 관련된 선거 사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전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바코드 형태로 바뀌는 건데요. 기존 투표용지에는 고유의 일련번호와 선거구 관할 선관위를 식별하기 위해서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가 인쇄돼 있었지만, 이를 새로 막대 형태인 바코드로 인쇄하게 됩니다. 이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거가 질의 멸렬의 시작이 아닌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오직 유권자, 국민의 몫임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영찬입니다.